팝파이죠, 팝팝 보리죠. 김태훈 오, 이글기회네요. 김태훈 지난해 공동 27위 2015년에 이 대회에서 7위를 했었죠. 단독 2013년도 장파왕입니다. 그렇죠. 허인회 선수군요. 허인회 선수, 일본 투어와 한국 투어를 평행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해 일본 투어 5개 대회 나왔었고, 역시 기회를 만드는 허인회. 자, 이렇게 해서 4분 홀에서 버디하는 모습이군요. 4분을 버디하는 허인회. 다섯 번째는 이제 파워풀입니다. 국가대표 장승부. 이 장승부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또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들의 장타 대결도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이 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한번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팔고돌의 장승부 벌이. 한국제육대학교 지금 3학년이고, 이제 3학년 됐군요. 국가대표 장승부. 거리가 굉장히 멀리 가는 선수예요. 장승부 선수. 큰 대회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팝5홀입니다. 9번 홀. 두 번째 샷이 지금 벙커 쪽으로 맞았고요. 오른쪽 벙커입니다. 2월은 이제 그린이 경사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작년 대회가 끝나고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작년 그저 그동안 해였던 만큼 심하지 않은 경사입니다. 장승부 9번 홀의 버디팝입니다. 자, 니타를 줄이고 있는데 장승부 선수가. 장승부 선수가 오늘. 뭐 저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경기 펼치고 있고요. 아, 이건 조금 약하네요. 이제는 뭐 병역도 끝냈고, 또. 결혼도 했죠. 결혼도 했고, 또 우리나라 토와 일본 토를 병행하고 있고, 성적만 남아있는 호인회설입니다. 또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기능 선수죠. 네, 김태훈 버디. 허인회와 장승부, 김태훈 세 선수의 거리 싸움도. 이게 참 대단할 거고. 오늘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세 선수가 경기를 맞췄습니다. 18번 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18번 홀 아닌가요? 지금까지 뭐 가장 어렵게, 작년에도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 됐거든요. 가장 어려운 홀이었죠. 태국의 만나스 리찬. 이것도 이제 홀의 위치가 오늘은 앞쪽이지만은 뒤쪽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태국의 라타논 만나스 리찬이 오늘 가장 좋네요. 지금까지. 식스 언더파로, 일단 선두로 경기를 마치는 모습인데. 2015년에 공동 17위 이대회 성적이 됐습니다. 박상현의 4번 홀. 오, 이게 떨어졌어요, 박상현. 감이 좋아요. 그런데 일본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서 Cathedral Hillyn OS 4번 홀. card. 關係. 나가.